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좀 잠깐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차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요즘 황사도 심해졌고 미세먼지 심해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벚꽃 때문에 또 날리기도 시작하고 나들이 갔다 오신다고도 더러워지기도 시작하고 자가 깨끗할 틈이 없지 뭐 근데 요즘 세알람 영상 보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차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잘 따라하고 계시고 근데 아직도 여성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지 어렵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차가 어렵다고 느끼실까봐 오늘은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서 세차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성분들한테 소개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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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것이 눈높이 어디까지 들어가? 지금 이 차량이 일단 굉장히 좀 더러워요 더러운데 맨 처음에 세차에 있는 프리워시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프리워시 하면 일단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여성분들의 화장 벗기는 데에 있어서 좀 비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일단 프리워시의 중요성은 여러분 진짜 화장에 빗대면은 약간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 약간 이런 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부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리부버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 화장할 때 그냥 폼 가지고만 하면은 깨끗하게 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약간 이렇게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리워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인 세정 작업을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 약품을 통해서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열일 해주세요 뿌려볼게요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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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가자 그리고 그냥 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품을 희석을 잘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뿌려놓고 나면은 약품들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약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물질까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시면 돼요 이어가기 좀 worse 201sstel 7029 한글자막 by 한효정 프리오시라는 약품을 뿌려놓고 고압수를 헹궜어요 근데 차량의 오염도가 좀 더 심하다면 세차장에 있는 수도폼으로 한 번 더 거품으로 씻겨내주시면 더 차량이 깔끔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니까 내 차량의 오염도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PC하고 세차장에 있는 폼 똑같은 리무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뿌렸던 약품이 약간 눈화장 지우는 용도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얼굴 피부화장 지우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신발을 닦아야 돼요 자 이런 밑들 가지고 이런 브러시 아니 무슨 이거 수세미 가지고 닦아주면 돼요 휠 밑 써하지 않아요? 이거 어렵잖아 아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이런 수세미 가지고 좀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엄청 더럽죠 이게 우리가 데이트 나가는데 내가 다 예쁘게 화장을 한 다음에 신발 이상한 거 안 신고 나가잖아요 우리 원피스 입고 구두 안 신고 구두 신고 나간단 말이에요 구두 신고 나간단 말이에요 운동화 안 신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휠을 조금 닦아주면은 네 더욱더 깔끔해 보이는 차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지금은 제가 이 휠 밑을 가지고 이렇게 세정을 하고 있지만 이 휠하고 타이어가 전용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그런 휠하고 타이어 전용 제품 사이가 조금 부담되신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폰건을 뿌려두시고 그 폰건과 이런 밑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휠 밑도 마찬가지로 뭐 좀 더러운 타월 이제 막 버려야 되는 타월들이 있으면은 그런 타월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휠을 닦아주시면 돼요 뒤에 바퀴 닦아주세요 뒤에 바퀴요? 뒤에 바퀴 닦아주세요 뒤에 바퀴 닦아주세요 아... 이거... 뒤에 바퀴 닦아주세요 아... 예 데일리스슬림이 말씀하셨던 이 휠 밑 수세비 가지고 휠을 닦다가 도장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밑은 오로지 휠하고 타이어에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여성분들이 맨 처음에 이 고압건을 처음 써보시면은 엄청 좀 힘이 세서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두 손으로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놓고 나오세요 두 손으로 어떻게 쏘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이렇게? 보통 뭐 두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 줄이 차락을 막 탁탁 때려요 그쵸?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 이렇게 고압 줄이 툭툭 차락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량에도 상처가 나게 마련이에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잘 잡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한 손으로 잡고 자 이거 건너오세요 아... 그렇죠 줄넘기 하듯이 아 줄넘기 하듯이 이 줄이 내 등 뒤에 있으면 차량이 닿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고압수 써주시면 돼요 두 개를 어떻게 잡죠? 네? 아 이렇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셔도 이제 안 닿는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좀 힘이 되신다 나는 좀 총 좀 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너간 상태로 잡고서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또 하다보면은 요령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줄넘기 하듯이 등 뒤로 해두시고 방금 설명한 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써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장을 지울 때 우리 클렌징폼 하듯이 차를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 차 도장을 닦는 수세미를 가지고서는 물을 가지고 샴푸물을 가지고 차를 닦아주면 되는데 여기 숙련된 조교들의 시범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열심히 닦아주세요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사람 손으로 닦을 거 앞에 약은 왜 뿌렸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스카라를 하고 잤어요 근데 그냥 클렌징폼만 하고서는 자면은 다음날에 우리 땀 마크에서 던져 있죠 다 안 지워져서요? 그렇죠 방금은 그게 지저분하게 펜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리무버부터 해서 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로션 바르고 다 그렇게 차잖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잘 보셨네 그러면 이 카샴푸 하는 게 이 밑에가 화장솥인 거고 카샴푸가 폼클렌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굳이 따지면은 약간 모공 브러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 브러쉬 내가 강하나 했다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단은 천장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우리 머리 씻고 발 씻듯이 위에서부터 천천히 밑으로 내려와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가로로 닦아줘야 이렇게 위에서 하면은 더러운 게 같이 섞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서부터 최대한 내려오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 이제 설명 다 했으면 빨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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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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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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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집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봤을 때는 아 무슨 타이어까지 무슨 휠까지 저렇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된 장면과 더러운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얼마나 나는지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새 차가 끝났습니다. 오늘 촬영 시간만 봐도 3명에서 만나요. 3명에서 만나요. 50분 밖에 안 걸렸네요. 아주 좋다. 촬영까지 같이 했다 가장 하예요. 저도 처음에는 세차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뭔가 복잡하고 되게 뭐 많이 해야 되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오늘처럼 그렇게 오래도 안 걸리고 생각보다 할만해요. 세차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요즘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략히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돼서 점점 늘려가셔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자분들도 편하게 막아보는 좀 하시면은 되게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닦는 과정에서 좀 깨끗해지면서 좀 잡생각도 없어지고 나만의 시간? 이런 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많이 세차장에 오셔서 세차를 순수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엄청 이쁜 차량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흰 차 많이 사니까 흰둥이를 가져왔어요. 되게 별명이 그렇더라고. 그치. 올 흰둥이 하시더라고. 흰둥이를 데려오자마자 이제 비를 맞을 일도 있고 뜨거운 자외선을 맞을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똥을 맞을 수도 있고 고스도를 달려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사계절인 거 있고 막 정말 쉽게 더러워져요. 근데 맨 처음 내 차를 가져오자마자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보호들을 발라놔주면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굳이 당부를 드리자면은 처음 데려오자마자 아 나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셀프 세차 못하겠어 해서 자동 세차로 먼저 제발 가지 마시고 아 기계 자동차 세차는 말 그대로 그냥 억지로 식기세척기에 사람 넣고 시키는 느낌이라 그렇지. 차는 게 좋지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만 내가 우리 흰둥이 데리고 온 거면은 처음부터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응.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뭐 화장품 제품도 잘 모르시고 서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뭐. 그것처럼 세차도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 손에 있고 점점 내가 이 프로세스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차도 너무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도전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분들 중에 저도 이제 피부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아 내가 진짜 커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어릴 때 피부관리 그때 어릴 때 한 살이면 어릴 때 할 줄 알 때 그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도 그 생각 할 때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지. 맨 처음부터 관리를 해줘야지 그 피부들이 뭐 30대까지도 쭉 이쁘게 가는데 무디 여러분들의 중요한 소중한 차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어 하나의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럼. 그치.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여성분들에게도 더 유익한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 가요? 가자. 퇴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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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